네 드디어 와이다이 설치를 마쳤습니다. 슬레이트 PC와 넷기어 PVT2000과 대형 TV가 연결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와이다이 연결을 누르면요. 연결하는 중이라고 뜨고요. 연결이 되고 나면 연결음과 함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화면에서 여러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화면이 느리지도 않고요. 여러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끔 노이즈 때문에 끊기기도 합니다. 하지만 금방 연결 다시 다 되고요. 동영상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로 생각보다 동영상도 끊기지 않고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. 동영상 같은걸 제가 최대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연결 편집을 편집을 편집을